한국국토정보공사 자신들이 실패한 삶을 하지만 희망만 물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간 곳이 없으면 찾아줘 전화 한 통이면 내념 내요 당신은 정말 소중해요 신용은 절망 대출은 이망 사람은 무신 인자는 확신 우리만 맹신 빚을 빚으로 바꿔봐요 네네 고객님 러시앤프레시 캐피탈 대출상담원 김기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돈이 좀 필요해요 네 대출은 처음이십니까?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구파발입니다 신대방에 살고요 네네 구파발 고객님 조회 후 1분 뒤에 이 번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급전 필요할 때 러시앤프레시 가족도 외면할 때 러시앤프레시 1-0-8-8-8-4-4-1-0-8-8-8-4-4 희망은 러시앤프레시 계약은 만기 후 바뀔 수 있으며 환급전 한강에 뛰어들면 장기를 떼어갑니다 하시는 일이? 아파트 15채 올렸어요 건설회사 대표? 그 건설을 하다보면 누구나 부도정돈 할 수 있어요 지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예 일용직 노동자 인부 설마 노가다? 인력인이라고 합시다 이름 구파발 1947년 산 걸어다니는 유적 그 대출 가능합니까? 네 노가다는 대출 환불 불가능합니다 내 나이가 많지만 죽기 전에 꼭 갚을게 사람들은 말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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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겠다고 하지만 모르는 소리 모르는 소리 하루 200만명 우릴 피해 어디로 갈 수 있지 난 새옥강 한 봉지만 먹고도 벽돌을 등에 쥐고 15층까지 평생을 나르며 살아왔어요 건설회사 경력 30년에 1호선부터 6호석까지 서면은 내가 다 놓은 거예요 믿고 쓰는 그 바람 자신이 쓸모없다는 걸 믿고 쓰는 47년 산 하지 말하는 소리 모두 자기 신용 최고라 자신하며 살지 당신의 신용은 세로야 나 장기 멀쩡해요 당신 장기는 무용지마 신장도 2개까지는 필요없어요 한도 내 몸이 널있어요 이 누나는 어때요? 한도 들어간 세상 모르는 것처럼 남아 말해 대출만 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거라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사람은 몰라 절망에 빠져 애매다보면 모두가 울어 도와달라고 장기를 맡겨 음모가 다닐 내 집을 가 하